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름에 최고 10만 명의 추가 사상자를 낸 뒤에 올해 말에 악화될 것이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테스트를 책임지게 한 것은 불행한 결정이라고 하버드 공공건강연구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질병통제국과 의학협회는 항체가 생긴 사람이라도 단기간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렸다 항체가 생겼다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의 위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월에 새집 판매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늘어났습니다. 전국부동산협회 회장 로렌스 윤 씨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이 같은 무드가 오래 가진 않겠지만 금방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위러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한 트윗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투표에 관해서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의 트윗인 방송인을 살인자로 모는 트윗에 대해서는 친트럼프 신문인 뉴욕포스트가 사설로 비난을 했습니다. 적을 화나게 할 수는 있지만 아군도 등을 돌리게 하는 찌질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입니다. 미국 내 최대 노조가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2016년 많은 노조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규정을 철폐하는 등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는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경관 4명이 해고됐고 뉴욕에서는 새해를 관찰하던 흑인 남성이 자신과 강아지를 위협했다고 신고한 백인 여성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한국TV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미국 전국에서 또 세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십니다. 우선 보통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미장원이라든가 또 네일샵 이발소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잘 먹기도 했고 그러나 반면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기도 했고 이래저래 몸무게가 평균 5파운드는 늘어서요. 전과 똑같은 몸무게가 되지 못할 거예요. 몸무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9%나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요. 네이키드 뉴트리션이라고 이 같은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좀 전해드리면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3분의 2 정도의 미국인은 전보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내가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게 이제 식당보다는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 밖에서 사 먹어야 될 때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게다 대고 운동시설은 문을 닫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밤에도 시간이 있고 피곤하지 않고 하니까 스낵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49%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하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고 3분의 1 정도는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와인이 됐건 하드리코가 됐던 전보다 술을 더 마신다. 반 정도는 탄수화물 섭취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많아졌다. 54%는 이런 중에도 채소를 많이 드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많은 분이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45% 더 많은 분은 아니네요. 채소를 더 많이 드시네요.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건강해졌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4%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 좀 덜 건강해진 것 같아. 신경도 많이 쓰시잖아요. 더군다나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습관을 드리고 있다 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64%나 됐는데 걷기가 제일 많습니다. 48% 그리고 휴대폰 앱을 통해서 운동을 한다. 46%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동한다. 44% 온라인으로 피트니스 클래스에서 함께 운동한다. 41% 무슨 비디오를 보고 한다. 그 밖에 40% 정도는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고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우울해? 여러분들만의 일이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는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이제 센서스에서 여러 가지를 몇 주일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조사를 했는데 24% 정도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보다 조금 많네요. 30% 정도는 늘 그 불안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도 이와 같은 대대적인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 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지금 두 배 정도는 더 나온 것이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4월 달에는 주택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 교육 문제,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는 거야? 아닌 거야? 나는 직장에 일하러 가야지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특히 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당연히 연관이 있죠. 뉴욕이라든가 미시시피 이런 피해자와 사망자가 많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더 많았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 피해간 그런 시골 지역, 아이오아주 같은 데는 조금 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직업을 잃은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일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백인보다는 소수인종이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역시 불안감 또 우울증도 더 많이 겪고 당연하죠. 가난하신 분들이 더 힘들고요. 그런데 그러면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서 날씨가 좋아지면서 바이러스는 수그러들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지라고 안심하게, 느슨하게 이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나이브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국이 자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출연을 하시죠. 하버드대학교의 공공건강연구소의 소장인 닥터 아시시지아 박사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TV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하는 분입니다. 아마 그 학교가 주는 그 우산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인데 이 10만 명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몇 개월 사이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10만 명이요. 우선 10만 명이라는 단순한 숫자로도 굉장히 많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 정도로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력,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사망자가 많았는데요.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내일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뉴욕이라든가 또 뉴올리언스라든가 루이지아나주요, 플로리다주, 시애틀, 디트로이트 이런 대도시에는 옆에 사람이 숨지고 또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간호사인데 더군다나 그 간호사 친구가 두 보이를 기르고 있는 싱글 마던데 그 간호사도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시골로 지나면은 가면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고 실제로 어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시골 지역이 또 공화당이 많잖아요. 공화당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대학교의 공공건강연구소의 소장은 이게 결국은 시골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시골, 도시,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남자, 여자, 소수, 다수인종 상관없이 그때는 모두가 다 앞서 그 정신건강을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을 느낄 겁니다. 지금 느슨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재개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지금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이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시지아 박사는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더 숨질 겁니다. 그럼 20만 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숫자가 백악관에서의 예상도 이렇게 저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최대 몇백만 명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최대 인원으로 잡은 20만 명까지 여름이 지날 때 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고요.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올해 말에는 더 심해집니까? 예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델이 우리가 회의적인 모델이다라고 희망하고 싶지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그 가을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뭘 준비하죠? 질문이 나가겠죠. 밖에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거리 두기 특히 마스크 쓰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우스 코리아와 독일을 다시 한번 예로 들었고요. 사우스 코리아도 지금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다시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테스트하고 추적하고 격리 프로그램 여기서도 역시 한국과 독일의 이 세 가지를 잘한 것을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소장이 얘기를 합니다. 연방정부가 지금 경제 제재는 완화하라고 북소리를 치면서 그런데 테스트 자체는 주정부가 알아서 해. 이게 지금 연방정부의 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책임 자체를 이제 주정부에 준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각 주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정부가 해야지 된다. 잘 아니까. 그 로컬 사정을. 그런데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공급망은 어차피 연방정부와 국제적인 것이다.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의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모자라느냐. 몇몇 회사가 갖고 있고 그게 국제적인 체인망인데 이게 연방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주정부로서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 연방정부에서 앞으로도 테스트를 계속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정부에게 책임을 다 맡겨놓으면 주정부가 50개 주정부가 다 경쟁을 지난번만큼은 아니지만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연방적인 하나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전해드리자면 CDC 질병통제국이 다시 어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되신 분들이요. 항체가 생겨서 그럼 면역성이 있으니까 다시 안 걸리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데 걸린 사람이 또 걸렸어? 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물론 단기간에 항체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게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 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지난해에 독감 걸렸다고 예방주사 맞았는데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형태가 다르니까. 그런 것을 CDC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에 걸렸다가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직장으로 누군가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안전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질병통제국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국의 의사협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아메리칸 Medical Association 제일 큰 협회에서도 항체 테스트에서 면역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직도 지금 어디 가면 철없이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글로서리 스토어에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체포되죠. 또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저희가 서브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뭐 공화당 가운데서 상당수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걱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LA 카운티에서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25% 내지는 100명 이하로 이제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찬양 같은 것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한인교회 같은 경우도 찬양을 뭐 성가대를 거리두기를 하고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성가대 다 나오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은 왜냐하면 성가대 한 사람이 그 확진자로 나오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크게 노래하고 할 때 뭐 소리도 크죠. 소리도 크고 이게 이제 입도 크게 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대가 성가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의 가이드라인 자체는 찬양대도 안 되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가 준비해놓은 그런 원고를 읽는 것을 NPR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주의의 가이드라인이 별로 탐탁치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하면서 찬양대 성가대 얘기를 하죠 하더군요. 성가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가대 자체는 사실은 가능하면은 자제하는 것이 지금 질병통제국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어 아웃도어 쇼핑센터에서 50%까지 교회는 25%인데 50%까지 수용인원에 그 정도를 수용을 하면서 인도어에서도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 이제 또 오늘 오후쯤에는 나오겠죠. 그리고 수암밑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그 프리마켓도 운영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인 극장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아파트먼트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공중으로 사용하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수영장도 보낼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께서 수영장이라든가 자쿠지 같은 것도 지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만 말씀드리고 미처 못 전해드리고 끝났더군요. 그 내용을 잠깐 여기에 첨부하자면 지금 식품의약국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연구소의 소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과 커뮤니티에 달려있다.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캠핑 OK인데 질병통제국은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캠핑에 대해서는 캠핑장이 병원에서 멀다.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화장실을 공유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아직도 많은 그런 야외의 화장실은 개방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피크닉에이리아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고 질병통제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트레일 이렇게 공간 자체가 열린 공간이라는 그 자체는 좋은데 햇빛도 받고 비타민 D도 받고 공기를 마시면서 좋기는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활동할 때라도 아는 사람 몇몇 가족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 하이파이브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좋다. 그리고 아웃도어에서도 마스크는 꼭 쓰는 것이 좋다. 병리학자, 그 닥터 에밀리 랜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트위러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트위러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 트윗에 대해서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트위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지금 msnbc의 진행자인 조스 가보로에 관한 트윗 그 트윗은 내리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뉴욕포스트라는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그 신문사가 대통령과 친해요. 그런데도 사설에서 아주아주 신랄하게 썼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조스 가보로라는 원래는 서로 친했는데 이제 조스 가보로가 모닝조 msnbc 모닝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그리고 조스 가보로가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그 당시에 스텝이 한 사람이 그 폴리다주가 지역구였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숨졌는데 그때 스 가보로는 워싱턴 dc에 있었고요. 그 여성을 조스 가보로가 살인했다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추적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 트윗을 몇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크린튼 이메일 러시아 좀 추적 좀 해봐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케이스는 또 이메일 케이스와는 달라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또 검시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받아들였었고 그랬던 것들인데도 요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던 지금은 52살이 된 그 사람이 그 트윗어의 ceo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것이 나와 또 그 숨진 와이프의 가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니까 이걸 내려달라고 당신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도 트윗어가 어찌 감히 대통령의 그 트윗을 내리겠습니까.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언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오바마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암살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한다던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한 의원이 완전히 이건 사실 무군의 음모다. 멈춰라. 퍼뜨리는 것을 멈춰라. 불신 조장을 멈춰라.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을 파괴할 거다. 아담 켄징어라는 일리노이주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사자인 조스 가보로의 경우는 이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는 짓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저널리스트들을 압박할 때 본인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는 저널리스트들을 압박할 때 하는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독재자들이 수천 년 동안 써왔던 기술이다. 일종의 기술인 거죠. 헝가리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빅터 오반도 마찬가지고 그 방송인 또는 신문 기자들을 침묵시키려고 어떤 범죄 같은 것을 씌워서 덮어버리는 이런 것이다. 본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스카보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포스트가 여기에 대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 자체는 트럼프 트윗의 위험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인조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 대통령의 성품 보고 뽑았느냐 성품 보고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정책이지 하면서 특히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것이라든가 이번에 교회를 오픈하라고 한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 당사자 숨진 사람의 명예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조스카보로와 남녀관계가 있어서 조스카보로가 그 여성을 살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 여러분들께서 짐장하셨을 것 같고요. 몇 번의 보도에서 그런데 이 뉴욕포스트조차도 그 여성의 숨진 여성이지만 숨진 여성과 살아있는 남편과 또 부모 28살 때 숨졌어요. 그 스텝이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데스크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다는 검시 결과가 나왔고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계속 괴롭힐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도 대통령이 이게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이었습니까? 하고 뉴욕포스트가 질문을 합니다. Is that really the president you want to be? 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어제 그리고 트윗만 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에서도 또 조스카보로 이 얘기를 백악관에서 로즈가든에서 했거든요. 하니까 뉴욕포스트가 어제 정말 날씨도 좋고 경제도 좋고 좋은 뉴스가 많았는데 어제 백악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큰 사람이 아니야. 못 돼. 비거맨이 아니야. You are not a big ma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을 화나게 할 수는 있다. 어떻게 저렇게 가짜를 저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트윗에 쓸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적을 분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아군도 등을 돌리게 한다. 아군도 등을 돌리게 한다. You are making a gun turn ou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트윗이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 트윗 좀 제발 내려달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내가 트윗의 기준을 다 봤는데 이거는 아닌데 했지만 트윗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요즘에 또 하나 이 문제 여러분들께 다 다루지도 못하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우편 투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투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원래 그 투표율이 높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걸 굉장히 반성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반성도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좀 가난한 사람이 많고 또 일일 임금 또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투표 날이라고 미국이 휴일도 아닌데 일을 작파하고 그 딱 일하고 더블 트리플로 일해도 렌트비 내기 힘든데 아예 기저귀 사기도 힘들어서 정말 얼기설기 만들어서 기저귀 채우고 하는데 그런데 투표라고 해서 투표 날 일 안 하고 주인 눈치도 안 보고 거기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표 지역구 자체도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공화당은 원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하면 사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가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어디서도 어디서도 이런 트윗을 계속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가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몇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투표를 했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가짜 전 뉴스 자도 안 붙이겠어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트위러가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대통령이 트윗한 이 같은 것이 이게 사실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플로리다주 조스 가브로 케이스 숨진 여성 케이스를 이렇게 저렇게 한 거죠. 약간의 마무리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위러가.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럼 그 트윗은 안 내리느냐. 그 트윗이 옳기 때문에 안 내린다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트위러의 정책 위반이 아니다. 트위러가 정책 위반을 결정할 때는 민권에 관한 것 투표에 관한 것은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떠한 범죄에 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것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미시건과 네바다가 우편 투표 확장한다고 기금 연방 돈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캘리포니아주도 비난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우편 투표는 아무튼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최근에 가장 최근에 두 번 투표 우편 투표 했거든요.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우편 투표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투표보다 더 많거든요.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 메일박스가 절도당하고 투표용지는 조작돼서 다른 사람 불법적으로 프린트되고 다른 사람이 가짜 사인을 해서 민주당에게 표를 준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위러가 팩트체크를 한 페이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투표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미국에서 정말 어쩌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뭔가 좀 맞지 않는 게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부정 투표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매니저도 뭐 실리콘밸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트위러가 2020년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네. 나는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하면서 지금 트위러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표에 있어서의 그 같은 사기, 가짜 투표가 없었다는 이런 것들은 그건 다 가짜 뉴스 CNN과 워싱턴포스트, 아마존이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 같은 트윗을 한 것을 트위러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규제하겠다고 소셜미디어가 보수를 타겟으로 하고 보수의 목소리는 안 실어준다고 그러니 강하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면 아예 닫아버리거나 딱 이 뉘앙스. 아니면 뭐 아예 닫아버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위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8천만 명이 대통령의 트윗을 팔로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같은 닫아버리거나 뭐 규제를 심하게 할 거야 하는 이 트윗에 대해서 처음에 트윗하고 나서 한 30분 만에 좋아요가 한 2만 개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트윗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믿어버리는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이 트윗어가 세계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 지도자가 한 트윗을 내리는 일을 거의 안 하거든요. 세계 리더에 대해서는 트윗어도 다 장사하는 건데 유명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트윗어의 그 어카운트를 갖고 트윗을 하고 있으면 트윗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다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3월 달에 니콜라스 마드로와 자이르 볼소나로의 트윗은 내렸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니콜라스 마드로 베네수엘라의 브라질의 자이르 볼소나로 수준이 딱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브라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같이 간 것이 많죠. 작은 감기 정도 같고 뭘 그래. 뭐 이러다가 볼소나로가 조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내려놓은 게 있죠. 마스크를 가끔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뉴욕포스트까지 등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는 게 이게 좀 수위가 높아졌네 위험하네라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지금 더 많이 분산을 해야지 될 이슈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다른 더 샤킹한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뉴스를 쫓아가게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입장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는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딱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인원이 많은 노조가 AFL, CIO잖아요. AFL, CIA 노조가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를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 사람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일자리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원래 민주당 색이 강했지만 조 바이든을 지지한 것 이게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늦기 전에, 아니, 있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투표에 관한 그 트윗 자체는 두 개는, 앞에 그 두 개는 내렸고요.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에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하고 제대로 된 것을 링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대통령이 그러면 나 이거 규제하고 뭐 닫아버리게 할지도 몰라 그 트윗은 안 내렸다는 말씀이고요. 노조가 민주당을 늘 지지를 주로 해왔지만 노조가 지금 이 시점에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조 바이든 후보가 워낙에 민주당이니까 한 16개 정도 작은 노조의 공식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AFL 그 CIO의 경우는 전체 그 노조원이 한 1200만 명이 넘거든요. 1250만 명 정도? 네, 1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잖아요, 전부. 그 1250만 명 정도가 유권자가 되는 여기서 그 지지를 했다는 것은 지금 강한 누가 됐든 다 이기면 좋을 스윙 스테이트요. 위스컨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여기에 노조들이 많잖아요. 자동차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점에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리처드 트럼프 칼 CEO가 노조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55개 정도의 노조를 합친 그런 전국적인 노조인데 지금까지 자동차 작은 자동차 노조라든가 아니면 교육, 교육자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많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제 뭐 후보를 안 한 것으로 사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일부에서 이름이 아직까지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6주일을 기다린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멤버가 1250만 명이나 되는 노조가 기다려서 저울질을 하다가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한 건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조가요 뭐 백악관에도 가고 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몇 가지의 그룹이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보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노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 하면서 힐러리 크린튼이 경제에 관한 안건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진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지난 거의 4년이 되잖아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봤더니 몇 개월 전에도 USMCA 그 나프타 제2의 나프타라고 하는 이것도 이 노조에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자리를 자꾸만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 한 조였을 때 노조가 민주당이지만 모든 것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던가 그 여러 가지 제조업과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한다던가 기타 등등 그랬는데 4년이 거의 지나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색깔을 보이더라. 이게 노조 위원장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노조 위원장의 얘기예요. 그는 우리를 지키는 룰을 없앴다. 그리고 우리의 사조들을 보호하는 룰 쪽으로 향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안전 규정을 없애고 돈을 절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고기 회사들이 포장이 됐건 가공이 됐건 포장과 가공을 다 원래 원스탑으로 다 해요. 큰 회사 한 4군데가 다 그냥 그야말로 독점을 하는 거죠. 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공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업주를 큰 회사를 소송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보장해주나 하고 지금 공화당에서 혈안이 돼. 미치메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혈안이에요. 공개적으로 그것 안 하면 앞으로 어떠한 경기부양책도 통과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민주당에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해서 이 노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없애서 지금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안전은 역사상 최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막 모여서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본격적인 현실적인 선거 유세를 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텍스트 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조바이든에게 스윙스테이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4월달에 주택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국 부동산협회 회장이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이분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순천인가요 어딘가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미국에서 공부하셨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오늘 악세오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4월달에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새집 판매가 1% 늘어났다. 3월달에 비해서 1%가 늘어났으니까 3월달보단 4월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확실히 알아가고 피해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때였잖아요. 상무부가 발표한 겁니다. 예상은 22% 정도는 줄어들 거야 했었던 거죠. 주택시장의 그 탄력에 저는 놀라버렸어요. 로렌스 윤 그 회장이 하는 얘기고 바이어와 셀러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다. 이 유행병이 빨리 사라진다면 그런데 이것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대학교 공공건강연구소의 소장은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가지를 로렌스 윤 회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4월달에 주택 판매가 늘어났는가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새집의 경우니까 새집을 최근에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또 나이 드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두 번째는 모기지 이자율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세 번째는 케어액트라는 이 경기부양책 때문에 포크로저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는 막혀있는 상태죠. 포크로저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번째는 2019년도에 집을 못 사신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내려가겠지 내려가겠지 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기부랑이 와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집을 산 사람들은 투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좀 싼 집 뭐 그런 집이 많았고요. 또 4월달에 새 집값은 조금 내려갔고 기존 주택값은 오히려 올라갔고요. 뭐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것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와 연관이 있어서요. 유행병이 더 강해지면 주식시장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안전하지 않고 하니까 집 안 살 테고 중간층 수요도 줄어들 테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6, 7년 동안에 주택값 상승이 수입 우리 인컴 상승률보다 훨씬 앞질러 있었잖아요. 이 같은 그 무드에서도 4월달에는 이랬는데 이게 오래 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I'm not sure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금방 수그러들지도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적어도 주택시장은 놀랄만큼 좋다 하는 게 로렌스윤 전국부동산협회의 코리안아메리칸 회장이 악스요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얘기고요. 잠시 뒤에는 이런 사태에서도 미국의 달라지는 미국 여전한 미국이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트윗 계속하면서 트윗어를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는 이런 글들 보수 쪽에서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미니아폴리스예요.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미네소타의 미니아폴리스에서 한 남성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이 가짜 체크로 뭘 사려고 했다던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술에 취했는지 그랬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체포 거부했습니다. 체포를 거부했다고 이 경관이요. 몇 명 옆에 있기도 했는데 두 무릎으로 이 사람 목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도 집어넣고요. 경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조지 프로이드라는 46살의 흑인 남성이었어요. 또 흑인데 백인인 거죠. 경관이 흑인이고 결국은 5분 동안을 그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그리고 본인이 나 숨을 모시겠다고 나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목격자는 지금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거 뭐해요. 응급처치 하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응급차 오고 병원으로 갔는데 숨졌죠. 5분 동안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일부는 조금 과격해져서 최루가스까지 냈고 결국은 그 한 사람과 4명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4명의 연루된 경관이 다 해고가 됐습니다. 전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전에는 이거 뭐 그 사람들 일 못 시키게 하면 마지 못해서 어떤 때 정직했다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바로 해고로 바로 해고로 들어갔는데 해고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이 숨진 사람의 가족이 감옥으로 보내라. 그 4명의 경관을 감옥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뉴욕이 월요일인 것 같네요. 이 일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날짜는 아무튼 최근이에요. 뉴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센트럴 팍에서 숲이 많고 한 남자가 흑인 남자가 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여성이에요. 이것도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흑인 남성이 찍은 비디오예요. 비디오에서 젊은 여성이 숲인데 나무도 많고 하는데 강아지라고 하긴 좀 커요. 개. 개였어요. 진짜 덕. 덕이었는데 이 덕이 보니까 막 벌쩍벌쩍 뛰고 밖에 나가니까 좋아서 뛰기도 하고 웅웅웅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그 여성에게 가서 그리고 그 센트럴 팍에 거기는 강아지를 이렇게 줄을 매달아야지 되는데 줄을 안 매달고 는 막 그러니까 강아지를 줄을 매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 요청을 듣지 않고 나 그러면 신고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않아요. 제가 제가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랬더니 이 흑인 남성이 그리고는 정말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 백인 여성이 뭐라고 전화를 걸었냐면 나 지금 센트럴 팍에 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가 여기 있는데 이 남자가 나를 지금 녹음을 녹화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나와 나의 강아지를 위협하고 있어 하니까 이 흑인 남성이 거기에다 전화해 대고 please please 제발 경찰을 여기에 보내주세요 했어요. 경찰이 와봤죠. 그랬더니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비디오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본 겁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보고 막 분노하고 하니까 이 여성이 그제서야 사과를 하기는 했거든요. 사과를 했는데 이 여성이 다니는 자산관리 회사네요. 프랭클린 템플튼에서 처음에는 나오지 마라 일단 하다가 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때에 대체적으로 묵묵부답인데 이제는 예민해야지 되는 거예요. 소수 인종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시간은 없고 빨리 가야지 되고 행복하세요.